첫 마디 왕여드름부터 크게 터뜨리네요 이걸로 스튜디오를 한바탕 웃음의 도가니로 만들면서 신동엽에게 한바탕 면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집점을 의식한 김지훈의 발언 덕분에 조금 전에 말한 장영남의 이야기가 편집되지 않았겠지요? 김지훈이 남상미에게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라고 말하자 그래서 신동엽은 홍태규에게 한마디 하라고 김지훈을 부추깁니다 사실 이건 미리 신동엽과 말을 맞춘 티가 조금 나더군요 김지훈 발언 하나하나가 재미있네요 김지훈은 또 남상미나 다른 예능 초보들도 도와주네요 덕분에 남상미가 다시 이야기의 맥을 잡네요 넘버 투 풍문은 바로 김지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 여자 연예인만 보면 사진 찍자고 애원한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하다가 갑자기 시청자 공지를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아닌가요? 궁금해서 김지훈의 트위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팔로잉은 62, 팔로워는 21,779명이더군요 결국 김지훈은 얼마 전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클라라와 사진을 찍었죠 확실히 음흉한 시선이네요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 스캔들을 만들려고 하다니 관심이 그렇게 필요했던가요? 그런데 김지훈에게는 확실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이 3명 중에 상대가 과연 누구일까요? 게다가 김지훈은 자기 입으로 방금 아닌 뗀 굴뚝에 연기가 날리가 없다 뗄 감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3명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은 구해선이었습니다 오늘 전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다네요 한 번 발동 걸린 김지훈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김지훈의 굴욕이죠 투톱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예능에서 하는 게 아주 힘들었을 텐데 결국 김구라한테 자아, 분열적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도 김지훈은 해맑게 웃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접을 떠는 김지훈도 개인기가 없는데 마침 오늘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조영필 모창입니다 이상우가 뒤에서 도와주네요 오늘은 곤충 예능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자리가 김지훈의 머리 위에 내려앉습니다 김지훈은 오늘 끝까지 예능 연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지훈의 머리에 내려가면 김지훈의 머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지훈의 머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